자 우리들의 현상금 사냥꾼 로켓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잔다르 시민들을 마구 씹어대며 처음 등장합니다 그날도 그루트와 사냥감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발견한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죠 젊은 나이에 요실금에 시달리는 남자 성길이죠 하지만 녀석을 노리는 녀석은 또 있었습니다 가모라인데요 가모라에 대한 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든 그렇게 오브를 노리는 자와 성길이를 노리는 자에 물고 물리는 쟁탈전이 시작되고 최후의 승자는 성길이가 되는 듯 보였으나 세디스트 너구리 당해낼 수 없죠 그렇게 최후의 승자는 로켓이 되는 듯 보였으나 노바놈들은 당연할 순 없죠 로켓이 고분고분한 걸 보면 노바놈들이 이 구역에 짱이긴 짱인가 봅니다 암튼 그렇게 로켓은 킬른 감옥에 수감됩니다 범죄 기록이 상당히 아뢰한데요 13번의 절도 22번의 타로 7번의 용병활동 15번의 방화를 저질렀다고 하죠 방화범의 심리 중 하나가 화가 화를 부르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범죄 기록에도 왜 이렇게 짠내가 나냐 어휴 아무튼 여길 보면 라일라가 동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노바가 라일라를 알 리가 없으니까 로켓이 라일라를 동료란에 올렸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았을 겁니다 아마도 케이지 같은 교도소에서 케이지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리웠던 건 아닐까요 아휴 아무튼 교도소에 수감된 로켓은 가벼운 신고식을 치르는데요 이 정도는 뭐 코로나 검사 한방이면 가볍게 제압할 수 있죠 이렇게 교도소를 장악하고 편안한 첫날밤을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어딘가로 끌려가는 가모라를 발견한 성길이가 뒤척이는 소리에 잠이 깨는데요 언제 봐도 귀여운 장면이니까 한 번 더 보죠 아무튼 성길이를 뒤따라간 로켓을 기다리는 건 이 남자였습니다 미유법을 모르는 남자 드렉스죠 참고로 드렉스에 대한 것 또한 이전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아무튼 드렉스와의 오해는 성길이가 대충 소습하고 모처럼 모인 김에 탈옥을 논의하는데요 22번이나 잡혔다는 게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이 자신감 넘치는 여유를 보십시오 로켓에게 탈옥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탈옥을 계획하는데요 사실 로켓은 교도소에 입수하자마자 나갈 생각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성길이는 의족을 맞고 가모라는 보안패드를 맞고 탈출에 필요한 준비물과 디테일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요 로켓의 정보력과 카리스마가 폭발하는 순간이죠 자 이제 준비물만 챙겨서 탈옥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의 로켓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속으로 삼키는 타입이죠 아무튼 그루투가 시간을 벌고 탈출기를 엿보던 드렉스까지 합류하고 드디어 로켓의 첫 번째 명대사가 터집니다 정신없이 총질을 하다보니 로켓은 어느새 문학의 최고 별종들의 리더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로켓의 진짜 리더십이 폭발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닥달하거나 도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 리더가 될 수 없죠 그 어떠한 상황에도 일단 던지고 보는 유머감각 이런 여유가 진짜 실력과 함께 시너지가 폭발하면 로켓단에 가입할 수밖에 없죠 그 와중에 드론까지 해킹하고 와 너란 노구리 한 마리 갖고 싶다 아무튼 그렇게 탈옥에 성공한 로켓은 오브를 거래하러 가는 도중에도 부지런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살다보면 달도 던지는데 가무라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죠 아무튼 드디어 노웨어에 도착합니다 구매자를 기다리는 동안 술 한잔 때리면서 자유를 만끽하는데요 하지만 드렉스가 잔뜩 치워버리고 드렉스를 챙기는 로켓은 드렉스에 상처를 건드립니다 발끈한 드렉스도 로켓의 열등감을 자극하는데요 여기서 로켓의 가족사를 살짝 엿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야생에선 나약한 새끼를 잡아먹기도 한다고 하죠 로켓이 지금처럼 지능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비극을 비극인지도 모른 채 살았을 텐데 어휴... 아무튼 드렉스와 대판 싸우는데요 로켓은 그동안 쌓인 열등감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로켓은 가혹한 유전자 실험의 실험체였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를 알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실험체 신세를 벗어나서도 존중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은 알 수 있는데요 당장 가오겔놈들조차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XX가 없죠 성길이가 뜯어말리지 않았다면 이 XX는 진짜 쐈을 겁니다 아무튼 드디어 구매자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코스모를 처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콜렉터도 만나는데요 콜렉터의 첫인상은 XX 같았습니다 로켓이 말발로 쳐발리거든요 아무튼 거래가 시작되고 오브가 어쩌고저쩌고 녀석이 떠들거나 말거나 로켓은 거래를 마치고 빨리 찢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콜렉터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카리나가 광야로 나가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스톤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데요 지루한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스톤의 위력을 몸소 체험한 로켓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곱씹을수록 소름도 다하죠 게다가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요 복수에 미친 드렉스가 로난을 불러들이고 욘두까지 나타납니다 일단 로켓은 오브를 사수하기로 합니다 지금 오브를 빼앗기면 멸망이니까 하지만 상황이 X같이 돌아가는데요 가모라는 격추되고 오브는 로난이 가져가고 힐과 가모라는 욘두가 잡아가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로켓은 이 모든 병크를 터뜨린 드렉스에게 악담을 쏟아냅니다 의외로 드렉스는 담담했는데요 로켓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로켓은 이 진절머리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루트는 친구들을 외면할 수 없었는데요 사실 언제 봤다고 친구냐고 할 수도 있지만 녀석들과 함께했던 지난 며칠을 떠올려보면 어딘가 닮은 구석도 있었고 함께 사선을 넘기도 했고 자기 혐오에 쩔어있던 로켓을 위로해준 녀석이자 잠시나마 가모라를 포기했던 자신과 다르게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거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을 겁니다 이 녀석이 찐이라는 걸 하지만 친구들을 구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는데요 특히 로켓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에코존 잔디만 걷어차게 되죠 결국 로켓은 친구들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협박이 졸라 서툴다는 것이죠 인지를 건네받을 시간을 깜빡하는데요 이 새끼는 진짜 쌌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는 오부만 되찾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로켓은 특별한 계획도 없이 리더처럼 나대는 성길이가 거슬렸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분만 있다고 그러고 영 못 믿었는데요 그래서 로켓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하지만 성길이의 짜치는 대답에 로켓은 빵 터지고 쿠프 액도 터졌다고 하죠 결국 로켓은 리더 자리를 내놓게 됩니다 로켓에게 없는 한 가지가 성길이에게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연설력 거의 캡틴급이죠 아무튼 그렇게 투표가 시작되고 루저들은 하나씩 성길이의 손을 들어주며 믿었던 그루트마저 성길이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로켓은 로켓단의 리더에서 잘리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라바저스 노바 가오겔이 함께하는 로난의 착륙을 맞는 12%짜리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작전이 성공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근데 눈치 없는 성길이 때문에 눈깔 확보에 실패하는데요 만약 이때 눈깔을 확보했다면 평소 깔끔한 성격의 로켓은 눈깔을 깨끗하게 보관했을 겁니다 게다가 눈깔을 또 훔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은밀한 곳에 숨기란 일도 없었으며 토로가 이 물질 때문에 조준 실패하는 일도 없었겠죠 이 모든 실패는 성길이 때문이죠 아무튼 드디어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학계에선 이렇게 부르는데요 라일브 포지셔닝 그놈을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지 않으면 어딘가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아 이거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데 라고 딴 생각을 하는 순간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젠 하다하다 너구리 포지까지 리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을 흐트러트리지 않기 위한 필수 작업이니까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작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로켓은 후방 지문을 맞는데요 친구들에게 길도 열어주고 잔다르 시민들도 보호하며 노바놈들에게 명령도 내리죠 그런데 이 악만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존익에게 디저트 팔던 분이죠 디안관도 옛날엔 정상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보지만 스톤을 가진 로난을 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성계리가 날린 회심의 일격은 생채기 하나 내지 못했고 드렉스는 죽기 직전이었는데요 로켓은 본능적으로 로난에게 돌진합니다 그렇게 로켓이 정신을 들은 사이 함선은 추락하고 있었고 모두를 구하기 위해 그루트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정신을 차린 로켓은 그런 그루트를 뜯어 말리는데요 로켓에게 남은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자 아버지 같았던 그루트를 잃을 순 없었겠죠 하지만 그루트는 눈물을 닦아주며 많은 의미가 담긴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렇게 전함은 추락하고 로켓은 그루트의 시신을 수습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로난이 살아있었습니다 로켓은 무모하게 달려드는데요 승산 없는 싸움에서 늘 도망치기 바빴던 녀석을 생각하면 그루트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남달랐는지가 전해지는 장면이죠 아무튼 로켓의 무모함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성길이는 시간을 벌고 가모라는 분위기에 젤을 뿌리고 드렉스는 로난을 조준하고 로켓은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가오겔은 로난을 제거하고 잔다르를 구해내죠 하지만 로켓은 또다시 밀려드는 상실감에 하염없이 훌쩍이는데요 참고로 그루트를 심으면 새로운 그루트가 태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개체이지 그동안 함께 했던 그루트는 아닌데요 오리지널 그루트와는 영원한 이별이죠 그런 로켓의 옆자리를 드렉스가 지키는데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위로와 예상치 못한 자상함 로켓은 당황하지만 드렉스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황은 정리되고 잔다르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은 로켓은 범죄 기록이 모두 삭제되는데요 하지만 로켓은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죠 한편 성길이는 이 친구의 가족을 구한 감사 인사를 받는데요 사실 이 친구의 가족을 구한 건 로켓입니다 확실히 로켓은 착한 일하고 욕먹는 타입이죠 아무튼 로켓은 새로운 그루트와 함께 모험을 시작합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꼬목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